세상은 되어왔다. 국가가 되어왔다. 근데 법과 통치의 국가가 되어왔다. 도입을 해온 시스템을. 공공행정, 공공관리. 이건 질서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 문장. 좀 추상적인데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뭘 했다는 거야?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 행정적인 관리 시스템과 함께. 여기 시스템 만들었다고 했지. 이 시스템으로 도시정부의 기관은 진화해왔다. 제공하기 위해서 증가된 수준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근데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야. 세금 과정을 통해서 세금 걷고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휘, 요금을 통해서 돈을 걷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소방 이런 거. 길거리 유지관리 보수. 그 다음에 공익사업. 그 다음에 쓰레기관리 기타 등등. 다시 한번 정리. 세상이 어떻게 된대? 국가가 된대. 어떤 국가야? 법과 통치 국가. 다스리는 거겠지? 시스템을 만들었어. 질서 유지하려고. 근데 이 시스템으로 관리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행정적인 시스템이 진화해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서비스 제공하는데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세금 걷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돈 걷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해준다. 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자주. 이것은. 이것은 뭐야?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겠지. 이런 서비스는 대체해왔어. 시민의 참여를. 여기서 중요하잖아. 요까진 국가가 이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세금 받고. 근데 이것이 대체를 한다. 시민의 참여를 대처한다. 자주. 라고 했어. 그럼 시민은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겠지. 그치? 시스템이 시민 참여를 대체한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돈은 대체하지 않는다. 돈 냈잖아. 그치? 근데 대체하지 않는다. 시민의 책임감. 그리고 공공 참여를 위한 대체가 아니래. 시민이 돈을 냈잖아. 어. 근데 시민 참여. 시민 참여. 책임감 대체 안 한다. 라고 했어. 여기까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시민이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야. 대체하는 거야. 나 돈 냈어. 이거잖아. 나 돈 냈으니까. 어. 내 책임감도 나는 한 거야. 내 몫을 다 한 거야. 근데 시민 책임감. 공공 참여. 이거 대체 안 한대. 돈을 냈어도. 세금을 냈어도. 이 정도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정도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시민의 책임감은 점점 대신되어진다. 이거지? 어. 그리고 의미상이죠. 정부가 데모로서. 대체의 제공자. 이 지문에서 계속 대체가 나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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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 주목하면서 보면 돼.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시민이 참여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정부가 대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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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민의 책임감이 점점 대신되는 거야. 정부가 이제 대체되면서.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있어?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 태도와 책임감에 있어서. 근데 우리의 도시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책임감에 있어서. 그대에 개입하게 되려는. 그 다음에 보면은 의식. 공동체의 의식. 그리고 관련된 책임감. 모든 시민들의. 근데 되려는. 활동적인 참여자가 되려는. 아. 열심히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런 의식. 책임감이. 그러므로 사라지고 있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네. 그렇지? 그리고 정부의 대체. 또 대체 나오지? 시민 의무를. 의무와. 그 다음에 개입. 참여에 대한 정부의 대체는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마이너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정부가. 뭐 이것저것 잘하려고 서비스하고 막 돈 걷고 막 해. 어. 근데 시민이 시민 참여를 대신해. 그렇지? 시민이 참여하려고 해도 어. 정부가 대신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다고? 안 좋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방해한다. 또 마이너스지? 국가를 방해한다네. 국가를 방해한다. 세상의 국가를 방해한다. 되려는. 반응하게 되려는. 자연재해. 인간이 만든 재해에 반응하게 되려는. 뭐로서? 부분으로서. 세계 준비의 부분으로서. 그래서. 요게. 주제문이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분위기를 찾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건전한. 건강한 건전한이잖아. 어. 키워드는 나왔지만. 건전한 정부. 건강한 정부에 있어서. 건전한 시민의 책임감. 이거 플러스잖아. 날라가고. 항상 더 낫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잖아. 이거 플러스 내용이잖아. 날라가는 거지. 현대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감소된. 시민 참여. 어. 딱 나왔네. 시민 참여가 줄어들었어. 그게 어쨌다고? 마이너스라고. 정부가 대체한다라고 했잖아. 정부 서비스의 대가. 그래서 안 좋았다. 안 좋다. 대가. 정답 3번. 왜. 어. 세계 시민의식이 중요하냐. 현대 사회에서. 딴 얘기고. 어떻게 최대하냐. 공공의 이익을. 도시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그래서 정답 3번. 뭔게 얘기ar.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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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